안녕하세요 철덕이의 차이점입니다. 오늘 단양으로 여행가는 이틀엔 열차가 청양리에 온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갈 건데 재수가 없어요. 하루는 광경에 2대가 종차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하인 진짜 몇 분지 안 온대. 오일이 빨리 왔잖아. 야 크레이어 가고 있어 지금. 와 드디어 온다. 와 드디어. 오늘 동그리. 아 진짜 얼마나 일찍 안 왔는데 지금. 저녁에다 타는가 사람들은 많이 오네. 여기 뭔가 생각을 해요. 이제 스 сок당 cuales. 너 방법이야. 네네 파라니티 구석 soldier. 어디서放心 하는 nicer. 그거 brighten invited 있거든요. 저희가 하나 있었어요 , 그냥 이렇게 바삭도 Dingen 때문에. 어디인가 본래 말했다. 그것만큼 자신表示айн pig Ja democrats 사랑하는erus 입니다. 야 이젠 아예 멈추냐? 아 진짜.. 아니.. 아 왜 속에서 천원인간대에 뺏투가 걸리냐는 말이다 아우.. 안하나.. 이틀에.. 우리 정말로 해야겠죠? 그래도 당연히 늦진 않았는데 15순간 땅이래요 다행히.. 36이나 늦진 않겠네요 아 근데 오늘 아까 요소가 너무 많았어 갑자기 정차 시간이 뭐야 아니네 이거 근데 4분에 출발하는 건데 36분이면 30분이 넘는 시간이라는 건데 그 정도까지인가? 경찰 소리 왜 이래 원래 자전거 아니었나? 이쪽에는 무공화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왔을 때 봤던 건가 봐요 그래서 여자만 보면 이쪽으로 올 겁니다 출발이 36분이고 도착이 30분인데 그럼 여기서 6분간 정차한단 말이잖아요? 그럼 앞쪽으로 가기까지 시간 좀 많이 남으니까 괜찮겠네 예전에 저기 구두색 흔적이 있었네 지금은 없네 몽왕신리 구간을 운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어? 저 칠사 지금 이거 맨날 보이는 거 같아 30분인데 지금 열차가 살짝 지연을 먹는 모양인 거 봅니다 이거 이제 보고 또 좀 왔네 여기 라이트 한 두 개씩 보여요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러분 와 드디어 온다 와 이틀에 이걸로 한 세 번째예요 벌써 아니다 지난번에 수색에서 그거 봤을까 네 번째네 이야 이게 아니다 제가 이번에 도색 바꾸기 전에 점도색으로 있는 걸 찍었었지 다섯 번째예요 아님 네 여기 오류 여기 오류 여기 오류 아니다 그리고 여기 오류 아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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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는 도저히 계속 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열차가 이틀에 있는데 그냥 무루하고 뭐 전락해버린 열차 이 열차는 아직도 안 출발했어 이게 뭐야? 이렇게 막 다 있네요 이게 좀 무지개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안 모습이 특이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내 7610호는 아직도 보세가 안 끝났어? 홈페이지에는 이거 수두색 한 상태로 나와있던데 아직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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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아주 좋은 걸 하나 봤네요 오늘의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지금이 7시 40분인데 8시 반에 정전화량이 출발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약 7615분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 찾아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 기차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일정이 있으니까 그거 하러 갈게요 진짜 이거 뭔데 아우 끝까지 없가네 이게 진짜 지금 영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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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곳은 3시, 3시 이곳입니다. 매일 시간은 오른쪽입니다. 여기 주방선으로 다시 일포기에서는 아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. 춘선 방향으로 다시 일포기에서 날아가 10시, 8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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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